안녕하세요. 이웃짓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성역에 왔고 마스터 소드를 얻었어요. 그래서 이제부터는 플레이가 좀 달라질 텐데요. 바로 워프가 가능해졌거든요. 일단 배우지 않은 검술들을 배우러 갈까 합니다. 하울링만 하고서 그냥 지나쳤었던 검술들이 있구요.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. 사람으로 변신했구요. 이 앞에 있네요. 아무리 공격 했으니까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써보아줬습니다. 방패 어때 방패를 치고 틈을 만든 다음에 찌르라는 것 같은데 당황스러운데요 다섯 개나 남았다고 하니까 다섯 개나 남았다고 하니까 다섯 개나 남았다고 하니까 이제 남은 남은게 하이라이 성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요?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있네요 하이라이 성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사실 테마검은 없긴 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고 있어요. 요 위쪽에 있구요. 특별한 일 아니고 에포나는 달릴 일이 없어졌어요. 링크가 달리는게 더 빠릅니다. 회전 회전 를 대신 아홉 배기 오 저거는 바나맨택트에서 써봤던 것 같아요. 점프를 좀 해야지 뒤로 따라가야되는데 됐다 이게 이렇게 힘든 기술이었나? 생각이 드네요 자 하나는 이 아래쪽인데 어떻게 가야될지 왼쪽으로 가서 내려가야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냥 늑대이대 무시하고 가면 안 되나? 아 지금까지 편지를 한 통도 안 열어봤거든요 아직도 여러분 생각은 딱히 없습니다 아 아 이쪽으로 나왔고요 나왔더니 아래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상치 예상치 못했는데 예상치 못했는데 왜 시내 아래쪽으로 안 가냐면 바닥이 부끄러우게 열려있네요 저희 원래 태그리죠 못가게 되어있었는데 그 사이에 풀렸네요 여기 보물상자가 있고 저리쯤에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네 네 네 일단 저기 보물상자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네 네 네 네 네 재미 Raum my yeah 네 일단 여기 다박혀 있어서 직접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늑대를 만나러 돌아 거기서 어 저기를 떼어봤데 사람 있다고 계속 못변했던데 여기는 변할 수 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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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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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깊게 들어왔네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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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 넣으면 사쿠야 기름을 꽉 채우고 병을 비워주게 됐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모자 여기 데스마운틴 바로 오프를 해서 전주를 그 머지 병에 담아서 들고 갈까 합니다 아직 갈 일이 가위 90만원님 남았네요 그래도 링크 모습으로 가려면 고론이랑 싸워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망원으로 가는 게 낫죠 원천수까지 왔구요 여기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러네 계목동구 안쪽에서 변신해주면 되죠 그리고 빈병을 세팅하고 세팅하고 온천수를 마시면 식용 뭔가 이상하긴 한데 일단 또 여기서 워프가 안될테니 중간장단단 전국이 돼 아 저기있다 전국이 여기서만 파는 아이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에이! 없네요 자 그러면은 워프를 좀 더 기업가 돼서 해야 되나? 하이라이의 시내로 진입해서 고로운 쪽에 가겠습니다. 자꾸랑 겨냥하다가 얻어 걸린 거라 어디랑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. 시간이 늦었나?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네요. 늑대라는 동물이 없나봐요. 다 모르겠는데 일단 아파보이니까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? 여기 오른쪽이 또 있는데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아파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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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를 누르면 마실 것 같은데 펄이네요 당혹스럽습니다. 당혹스럽고 빈 병이 생겼으니 아까 그 곤충이나 담아볼까 했는데 그 사이에 도망간다 보이네요 하나도 안 보이네요 아파보이 다시 한번 데스마운틴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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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기 전에 드시길 식기 전에 드시길 식기 전에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오프는 식었나? 아직은 온천수네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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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천소가 오는 동안 물이 돼버렸네요 어어... 그래서... 그래서 안됐구나 물이니까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전술을... 전술을 엄청 많이 ін고 오프를 안 하고 바꿔면은... 얼마나 걸리려나 흠 어플을 안할려면은 마레 타고 가야되는데 어...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데스마운틴에서 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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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